감성 오세요 저 엄청 찾은 거야 아니 이게 20분이야 야 너 90분이야 아아 네 빨리 갈까 설계 바로 끙산 하나씩 했지 너무 예뻐요 어 더 예뻐요 재영이 오빠 얘가 시켜요 저거 절하래요 빨리 세금 많이 받으러 갈 거 같아서 맞절! 둘이 맞절! 둘이 맞절! 저런 집하도입니다 저런 집하도 맞절 감독님이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고 그런거지 카메라 보기 같은 양으로 잘해라 다신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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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 싸우자 했다 이거 하고 싸우자 했다 이거 하고 싸우자 했다 이거 하고 싸웠다 아 하하 하하 나야 잘해? 나야 잘해 잘해. 잘해. 조용히 조용히. 이 형도 좀. 얘네 왜 이렇게 올라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